배달의 빵족에 미용실 평점이 있는데 우리 이발소 후기가 있다는 거야? 패션센스 꽝 패션 테러리스트 집합소 이게 뭐야! 우리 복장이 촌스럽다니! 어서오세요. 파션 디자이너 안드레 파니엘 돈 워리 내가 준비한 옷만 입으면 자기도 패셔니스타가 될 수 있어 짜잔! 이게 뭐야! 유치원생 학예회 옷을 입으라는 거야? 최고 디자이너 맞아? 독특하면서도 절제된 느낌의 유니폼을 보여달라고 털도 없고 썸매끈한 캡틴 옥토펄스야